시장 공감대의 하이라이트, 깸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자, 이제 2300, 800 돌파했으니 여기서 이제 강하게 가자 라는 염원입니다. 이번 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정말 시장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단 우리나라는 저점에서 얼마나 올라오는지 또 미국은 치고 가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는 시점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예상된 시그널이 일단 캔들상으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넣는 모습이었는데 미국 증시가 올라간 이유는 연준의 파워리, 잭슨홀 미팅에서 지금 금리 인사에 대해서 점진적 상승에 대한 언급을 했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연준이 휘둘리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 특히 연준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섰거나 과열되는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점진적 상승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델러스 연준 총재인 카플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두 번 더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어쨌든 네 번 정도가 거의 맞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 위치에서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 요소였던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이라든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 이 정도 외에는 현재 시장을 흔들만한 재료가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미국 시장의 기술적 분석을 한 번 보면요. 미국은 지난주에 제가 아마 얘기했던 캔들이 아마 끝났을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5주선까지 왔다 갈 건지 아니면 적어도 금요일 날쯤 올려서 전일 시가 이상에서 끝날 건지 이런 얘기를 아마 나눠드렸었는데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번 주는 상당히 중요한 게 일목근연포에서라도 이게 캔들 2, 4, 6, 8, 9개 9개의 최저점 하나 빠집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이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수평을 했다가 올라가는 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기준선을 우상형으로 좀 빨리 끌어들이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고점을 높여주는 상황 그러니까 이번 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장은 정말 한 번 치고 갈 건지 우리나라는 저점에서 올라올 건지를 확인하는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캔들 상황이나 일목근연포 상황으로 보면 일단 방향은 위쪽이다라고 좀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여놓은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후행 스팬이 여기서 살짝 내려갔으면 지나가면서 이격 벌리는 작업이 있었을 텐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끝났다는 거죠. 올라가서 끝났다는 얘기는 시장의 매수자가 아직은 강하다. 아직은 강하고 아래쪽보다는 하방보다는 상방쪽에 무게가 아직도 무게축에 더 많이 가 있다. 또 실제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뉴스를 희석시키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미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주가 한 주. 지난주에 여기서 양봉을 주고 아래 위꼬리 만들어서 몸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의 기회를 한번 보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달러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막바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긴축을 하고 미국 시장이 좋다 보니까 돈을 풀었던 것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회귀하면서 달러가 강세 쪽으로 가는 상황이 연출됐죠. 그로 인해서 해외의 통화들, 신흥국 통화는 오히려 약세 쪽으로 흘러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바파커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미국이 내년도에는 경기가 둔화될 거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내년도 이유를 좋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지금 아시겠지만 주글라 파동에 의해서 약 10년 정도 계속 파동을 만들어 왔고 가장 최장기 상승을 했고 거기다가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가 약간 수평을 가져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국채가 5%까지도 갈 수 있다는 시장의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이 사람이 말하고 달러 강세가 어쩌면 막바지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신흥국들이 환율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힘들었던 거를 회복시켜주는 장세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기술적으로 한번 미국 달러를 좀 보면 제가 월봉을 뛰어놨어요. 월봉을 뛰어놨는데 이게 예전에 그어오는 차트인데요. 현재의 시점에서 보시면 윗고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난달에 십자도지가 나와서 이게 굉장히 변동성,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올랐다가 막구 밀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번 더 밀려서 이게 비석형이 나오는 상황이 나오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막바지에 달아달았다에 대한 어느 정도 근거가 될 수 있죠. 특히 기술적으로 과거의 후행 스팬이 정말 뚫기 힘들어요. 이렇게 뚫으면 이렇게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기술적으로도 제한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막바지에 달아났을 수 있고 그것이 신흥국 통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신흥국의 통화가 달러 강세가 안 되고 멈춰버리는 상황이 되면 신흥국 통화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 면에서 외국인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진입 가능성이 생기죠. 외국이 진입되면 어떻게 보면 수급이 좋아지고 수급이 좋아지면 시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현재 모습. 달러가 막바지 강세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면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좋게 흐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는 이번 주 핫 이슈죠. 금통이 있습니다. 8월 31일 날. 그런데 증권과에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런데 과거 통계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가계 통계를 본다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는 금통위에서 만장일치가 안 나오고 만장일치가 나왔더라도 소수 의견이 나오면 그 소수 의견이 나온 그 다음번에 거의 확률적으로 그 방향으로 갔던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난번 금통위에서는 이일영 금통위원이 0.25%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또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번 소수 의견이 깨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 데이터라고 보면 이번에 금리 인상이 맞고요. 말하는 게 거의 확률적으로 높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다른 게 뭐냐면 지금 고용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말이 많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난번에 외국계 IBS 영화처럼 11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수 있죠. 저는 사실은 11월을 보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소수 의견이 나왔을 때 바로 올렸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고용으로 인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서로 얘기가 많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는 지켜봐주는 전략도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주가의 모습도 금리가 올라갔을 때 주가가 위로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차트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차트가 주봉상으로는 지금 올라가야 될 자리에 접어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을 좀 지펴주려면 금리 인상이 되는 것보다는 멈춰있는 게 맞지 않을까 유동성을 유지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물론 미국처럼 금리 인상을 하면 경기가 살아나는 거야 이런 분위기로 할 수도 있고요. 또 금리 역전 형상 때문에 우리가 좀 그걸 좁혀야 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주가의 움직임 하반경직선을 만들었고 밀렸다가 다시 하반경직선 된 자리 특히 제가 아마 지난번에 2,294 금요일 날 정확하게 맞춰놓고 끝났죠. 93까지, 94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으로 본다면 이게 한 번 올라가야 되는데 금통위의 결정이 금리 인상 쪽으로 간다면 좀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차트상으로는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면 금통위의 금리 인상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2,470까지는 열린 것으로 판단이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도 김동섭의 인사이트는 꼭 봐야 하는 코너이다라면서 오늘도 집중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1, 2위가 전 강원엔드 대표 함승희, 대웅지와 윤재승 대표입니다. 명예로운 일이 아닌 욕설, 국민혈세, 미래 등 다 불미스러운 이유 때문인데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종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